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팀장 코코입니다. 먼저 알력싸움 임무에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난이도를 쉬움으로 설정한 뒤 작업을 실행하세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파란색 권 안에서 자살을 하세요.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옷장으로 이동합니다. 복장을 저장하세요. 작업을 종료합니다. 옷가게로 이동합니다. 옷가게로 이동합니다. 신발, 운동화, 빨간색 트레이닝 슈즈를 착용하세요. 액세서리, 글러브, 검은색 털장갑을 착용합니다. 상위 부머 재킷 빨간색 프로랩스를 착용하세요. 상호 작용 메뉴 스타일 재킷을 풀기로 설정합니다. 상위 디자이너 티셔츠, 검은색 프린트 티셔츠를 착용합니다. 습격 커버 홀스, 위험물 처리반 복장을 착용합니다. 해변가로 이동하세요. 망원경을 향해 비스듬히 뛰어가며 망원경 둘러보기를 누르세요. 저장한 복장을 불러옵니다. 가면 가게로 이동하세요. 현재 복장을 첫 번째 슬롯에 저장합니다. 타이탄 작업을 실행합니다. 작업을 실행하세요. 암유네이션으로 이동하세요. 현재 복장을 첫 번째 슬롯에 저장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옷가게로 이동합니다. 복장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을 선택하세요.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 복장에서 교도관 복장의 벨트 또는 그로페 잭스 장비 복장의 벨트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합니다. 안경을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설명란의 제랄드를 위하여를 실행합니다. 의상을 저장된 복장으로 설정하세요. 복장을 오른쪽으로 한 칸 설정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뒤 시큐어 에이전시 CEO 관리 스타일 정찰리더로 설정한 후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옷가게로 이동합니다. 복장을 저장하세요. 방탄 헬멧 검은색 방탄 헬멧을 착용합니다. 가면 가게로 이동합니다. 가면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 테라코타 가죽 반쪽 가면을 착용합니다. 글리치 성공!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